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데 영화에서 보러 가서 티켓팅을 하면 포스터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 굿즈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 성향이 안 맞는 영화 같은 것도 보러 가는 거예요 나이키라고 아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상 처음으로 대문짝만하게 자기 브랜드를 신발 위에 단 곳이에요 최초로? 네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 다니면 선전이 되도록 이 굿즈 사러 지금 박물관에 방문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MBTI 논리적 티와 감상적 F의 시각으로 궁금한 이야기들 풀어보는 시간이죠 TF 설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TF 대표 주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격의 티 손희정입니다 저는 진격은 하지 못하고요 F 김방건입니다 진격의 티 왜 진격이라고 요즘에 제가 자아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자아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독하다 너무 너무 티구나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진격의 티로 붙여주셨는데 오늘은 굿즈 열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근데 굿즈라는 게 사전에 좀 찾아보면 그냥 상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상품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화나 웹툰 캐릭터 같은 게 새겨져 있는 다이어리, 텀블러 이런 상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정해져 있죠 이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 이 영화를 좋아하는 팬덤들이 가서 줄 서서 사는 건데 두 분도 혹시 이런 굿즈를 사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굿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진격이네요 이게 내가 산 물건이 나다 내가 한 소비가 나다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굿즈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어떤 굿즈를 소비하는가가 나를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저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굿즈는 단체 굿즈입니다 단체? 인권 단체, 여성 단체, 동물권 단체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티셔츠나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거에 후원하고 받으면 이걸 이제 달고 다니면서 내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환경단체에서 내놓은 컵 같은 거 텀블러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사다가 약간 현자 타임이 온 거죠 왜요? 내가 정말로 환경을 위하면 집에 있는 텀블러 쓰면 되는데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단체 굿즈를 해결을 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굿즈를 좀 사보셨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굿즈 사실 이게 저희가 굿즈 세대도 아니고 제가 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러고 보니까 라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약간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게 약간 죄악시대던 시대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이다 이게 왜 불필요한데 그런 물건을 사냐 근데 실제로 이제 굿즈 구입하는 열풍이 배경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굿즈를 사는 이유가 필요해서가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팔길래 산다가 84%인 걸 실제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때는 만약에 그렇게 물건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좀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이 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면 좀 숨겨놓고 나만 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걸 친구들은 자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굿즈들을 구입해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되게 자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과시하죠 그렇죠 나 이거 샀다 그래서 이게 이것 자체가 소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과거에는 이게 저희 때만 해도 1970년대 생기니까 생산자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자꾸 이 소비가 되게 불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게 나쁜 미덕인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소비가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니까 이제 뭔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굿즈가 정말 소비 그 트렌드 자체도 달라진 게 어마어마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살짝 말씀을 해드리면은 그 팝업 스토어가 열려요 잠깐 그 상품만 팔려고 가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문 예약을 또 받습니다 근데 그 방문 예약이 열린 지 한 시간 만에 모든 시간이 꽉 차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예약해서 갑니다 가면은 또 웨이팅이 쫙 서 있고 막 8시간 기다려서 산다 오픈런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삽니다 근데 그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1인당 뭐 수십만 원씩 쓴다고도 하고요 1인 최대 결제 금액이 153만 원이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런 굿즈 열풍을 보고서는 어떠신지 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굿즈를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도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손수건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꼭 하나씩 이렇게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수집을 요즘에는 넘어서는 게 이제 굿즈 열풍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뭐 기념품 이런 건가요? 기념품과 굿즈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니까 영화 쪽에는 어떤 희한한 일이 있냐면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데 영화에서 이제 보러 가서 티켓팅을 하면 포스터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 굿즈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 성향이 안 맞는 영화 같은 것도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친구가 이제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었는데 안티페미인 분이 포스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그걸 보고 이제 후기를 남긴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다 이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 효과도 톡톡히 되네요 아니 뭐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저는 또 직업이 또 책을 읽는 거니까 이제 이 굿즈를 처음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냐면 저는 온라인 책방 들어가면 다양한 굿즈들도 판매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다 소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커버 같은 걸 찍어서 커브로도 판다든지 책받침으로 판다든지 그리고 도장 심지어 과자 가게 이야기다 그러면 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쯤 갖고 있고 싶죠 그게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책과 무관한 굿즈 같은 것도 팔거든요 독서대를 이제 팔고 독서대를 갖고 싶으면 책을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독서대를 샀더니 책이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굿즈 열풍이 좀 대단한 상황이긴 하죠 이런 굿즈 열풍의 배경에는 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사회적 맥락이 깔려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전에 혹시 뮤지엄 굿즈 얘기도 살짝 해보고 넘어갈까요 뮤지엄 굿즈가 요즘 되게 핫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두 분도 지금 띄워드리는 이 굿즈 보셨는지 사실 이게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해당하는 굿즈들을 만들어 판다라는 뉴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기사 같은 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박물관이나 여러 기관 같은 데서 우리가 방문하는 전시회나 이런 데서 그와 관련된 유사 굿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팔리고 인기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굿즈 사로 지금 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까지 오기 전에 과거에 수집가라고 불리던 사람들 50년 전, 100년 전 이럴 때 수집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시장의 논리 외부에서 기이한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도 가치를 못 찾는 물건에서 큰 가치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예컨대 바닷가에 와서 돌멩이를 주어오면 그 바닷가라고 하는 맥락을 탈각시키고 나만의 수집 맥락 안에 이 물건들을 넣음으로써 사실은 자기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수집가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박물관은 정말 기념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굿즈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되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걸 사서 과실을 함으로써 사실 박물관이 해야 될 홍보를 소비자가 대신해 주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샀다 사왔다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을 갔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저 굿즈를 사가지고 와서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박물관을 가기도 하는 거죠 그 과시가 꼭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나의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 데이터를 생산하는 행위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박물관 같은 곳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나이키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상 처음으로 대문짝만하게 자기 브랜드를 신발 위에 단 곳이에요 최초로? 네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 다니면 그거 선전이 되도록 그러니까 신는 것 자체가 자기 브랜드를 선전하도록 만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막 이렇게 다 박아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입는 사람이 자기 브랜드를 선전하도록 만든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 그런 상업화된 어떤 아주 대규모의 그런 것들이 이제 굿즈 산업으로 좀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저는 상업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적재산권 인텔렉션 프로퍼티랑 다 맞물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가 하나 나오면 그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이 다 상업화돼서 굿즈로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건 진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자기 이게 많은 쪽에서 그걸 파는 쪽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과거에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어릴 때 우리나라의 나이키 같은 신발 처음에 저희가 어릴 때 그거 신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이스를 신느냐 나이키를 신느냐 그리고 그걸 신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막 있었고 그걸 진짜 가지는 게 소원이라서 그 신발 한 컬러를 사는 게 막 소원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인텔렉셜 프로퍼티와 맞물려서 지적 재산권과 맞물려서 이것들이 좀 더 유니크하게 당신을 더 표현한다 그래서 한정판 이런 게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한정판을 사면 뭔가 나는 우월한 기분이 드는 건가요? 나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특별하다라는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이키는 비싸잖아요 굿즈는 가성비가 있거든요 괜찮죠 가격이 그래서 크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나의 유니크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잘파 세대라고 불리우는 10대에서 20대에 지갑이 두껍지 않지만 나의 개성이 중요한 세대한테는 또 굿즈가 크게 어필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죠 갑자기 그 생각도 났어요 포켓놈빵에 띠부띠부실 모으는 것도 어쩌면 굿즈 모으기랑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막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띠부띠부실의 정말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상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를 살 때 그 안에 내용문이 뭐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풀어놓고 소비자에게 돈을 쓰게 한다 이거 약간 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같은 물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 따라오는 부속품을 사기 위해서 메인 물건을 계속 사게 되는 추가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희들 아이돌 산업에 가면 음반 판매할 때 각각의 다른 사진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소위 말해 같은 음반을 여러 개 다 다른 사진을 모으려면 수십 장 사야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심지어 보니까 한 기사에서 90장인가 구입했다는 아 90장 정도는 선생님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럼요 A 멤버 사진을 원하는데 계속 B 멤버가 나오면 나올 때까지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건 일종의 하나의 판매 방식으로 정착이 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파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랜덤으로 파는 것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수요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그 수집의 차원을 넘어서 특히 그 아이돌 팬덤의 굿즈 소비는 또 다른 맥락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엘리트 학생복에서 10, 20세대 1,1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굿즈 소비 중에서도 연예인 굿즈를 구입해봤다 이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그들의 어떤 판매고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스트리밍 돌리는 거랑 비슷한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굿즈를 사야만 어떤 작품 세계가 완성되는 이런 식의 콘텐츠 같은 것들도 있어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이돌 아트도 그냥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세계관으로 완성되잖아요 그 세계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들은 멀티로 소비하고 스토리텔링을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또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굿즈를 사야만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든가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그냥 풍선 색깔 맞춰서 그거 하나만 사고 그랬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체험 공간에 가서 굿즈도 샀고 약간 그 팬덤들이 그 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조그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 걸 하나하나 이해하고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H.O.T의 그 얘기로 그때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그때도 사실 H.O.T 가방 H.O.T 모자 이런 게 있었어요 클립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핑클의 다이어리를 제가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좀 굿즈 문화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저게 저것들 기획사에서 직접 만들었었던 애들인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H.O.T 시기와 지금 시기에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 때는 훨씬 더 팬들이 만드는 굿즈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팬들이 직접? 직접 만들고 팬들 안에서 또 그 시장이 꼭 시장이라고 표현하기에 내면 어떤 호해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굿즈를 만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팬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메이커가 있고 그 메이커의 그 활동을 지지하는 또 다른 팬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여전히 그런 장들은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기획사가 더 적극적으로 저런 것들을 만들고 아예 공간 자체를 팝업 스토어를 띄우면서 다시 컴백 무대를 만든다든지 기획사에서 주체적으로 이런 걸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아 굿즈가 되게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나 봐요 기획사 입장에서도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사에서는 그냥 굿즈를 내놓으면 어쩌면 끝인데 그걸 팬들이 엄청나게 소비하면서 다시 광고 효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두운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굿즈를 소비할 때 그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소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과다하게 소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텀블러 아까 예를 드셨잖아요 근데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가 사실 이 방송 이전에도 한번 제가 손희정 선생님이 텀블러를 계속 가지고 다니셔서 제가 저희가 텀블러를 안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이유?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제가 아 오히려 환경이 안 좋대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 다니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번 텀블러 같은 걸 샀을 때는 그냥 플라스틱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50회 이상을 써야 된대요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회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200회 이상을 쓰고 있는가 50회 이상을 쓰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도 저희들이 여러 별다방 같은 곳에서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템을 막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서 구입할까? 아니죠 그러면 이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환경에 좋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 별다방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다회용컵에 주겠다 다 말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환경에 나도 한번 동참을 해야지 해서 사 먹고 다회용컵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 사은품으로 준비한 다회용컵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친환경을 내세운 기업들의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케팅에 불과한 경우들이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케이팝 팬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기획사들이 쓰레기를 양산하면서 팬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돈을 쓰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구가 없다면 사실 케이팝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케이팝 포 플래닛이라는 활동을 하는 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가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멜론은 탄소맛 이렇게 해서 멜론 스트리밍이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가 이런 식의 운동 캠페인 같은 것들도 하고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서 이 케이팝 플래닛의 대표인 이다연 씨가 작년에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뭐라 그럴까요 팬 생활과 이런 것들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상상력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굿즈와 함께 환경까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